안녕하세요 책방 여름숲의 하루여행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홈스쿨러들에게 배우는 홈스쿨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과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그 전제조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호기심, 아이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홈스쿨링을 진행할 수 있고 홈스쿨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호기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홈스쿨링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분명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는 것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학년기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기심이 넘치죠. 하지만 이 넘치는 호기심이 정말 학업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이미 들어갔던 친구들, 그래서 고학년이 되었을 때 홈스쿨링으로 치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정말 호기심,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시키지 않고 계속 홈스쿨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홈스쿨링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 홈스쿨 가족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쭉 홈스쿨링을 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이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있는 것에 몰두한다는 거죠. 수능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당장 기말시험 같은 데 나오지 않지만 검정고시에 나오지 않지만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홈스쿨러의 특징이라고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서 고학년 때 홈스쿨 하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희 블로그에도 질문 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고학년 때 홈스쿨을 하면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고학년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되게 무기력합니다. 뭐 해야 될지 아이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 책 안에서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간, 그 시간을 방학 같은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해야 할지, 그 공부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공부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이 새로 정립하는 이 방학 같은 시간은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주면 끝나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이면 끝나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황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아이가 공부에 관한 호기심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엄마가 보기에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헛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왜 안 하던 걸 하지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 접한 자유에 적응하는 시간 새로 접한 새로운 나의 닫혀있던 호기심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넉넉하게 기다려주시기를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이 방학 같은 방황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하냐면요. 학교에서 썼던 문제집, 학교에서 썼던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간표 안에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책들로 아이가 꾸준하게 앉아서 글밥을 늘리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본인이 관심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보다 부모와 함께 자연을 보고 조금 더 미술과 예술, 음악 등에 깊이 있게 빠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돼서 홈스쿨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을 방학,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좋은 것들은 취하시고 또 홈스쿨에서 배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두 가지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고학년 때 홈스쿨을 한 친구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학교에 갔던 연습을 몇 년간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도 그 훈련도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홈스쿨러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맞춤법인데요. 이상하게 홈스쿨 친구들이 정말 많은 책을 읽지만 희한하게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바른 자세, 맞춤법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을 지키시면서 아이가 지적인 자유로운 호기심을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무조건 홈스쿨을 한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거나 방학 시간처럼 풀어놓으시기보다는 시간 텀은 2시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공부는 오전에 다 끝낸다. 이런 식의 시간 텀을 2시대에 책을 문제집이 아닌 다른 책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